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하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호반에 거려하는 타국인을 모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여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며마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은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야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왓께서 또 누네 아들 여우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우와의 언약계를 맨은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류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우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우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집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우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후계자로 여우수하를 세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우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랫동안 꿈꾸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평생의 비전이었던 가나안 땅을 목절에 두고 그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이제 약속의 땅은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해온 그는 이제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광야이든 모아평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들 중에 비전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 거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애쓰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비전은 사역도 목회도 교회도 아닌 오직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목성하면서 모세의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삶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 자선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갖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비전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 시메음을 통과한 이후에 즉 오직 하나님이 그의 비전이 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내가 선으로 여기는 것들의 집착으로부터도 자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사역의 힘듦일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생계의 어려움일까요? 아닙니다. 들어보면요. 다른 동욕자들과의 갈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이 사역을 더 잘 하려다 보니 내 비전을 더 잘 완수하려다 보니 동욕자와 갈등하게 되고 갈라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역자들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사역이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과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된 사람이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이 좀 다르다고 혹은 내가 신뢰하는 신학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제하며 벽을 쌓는 경향이 우리에게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분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진리를 소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성령님께 큰 책망받은 일을 이미 게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의 책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방언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예언의 은사를 지녔다는 사람만 보면 코웃음을 치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무지하고 위험한 인물로 여겼다. 그런데 은사주의자인 잭 헤이포드와 교류하면서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피부로 느끼며 그에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든 은사주의자들이 피상적이고 위험한 이교도들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은사주의자들과 친구가 되고 심지어 그들을 형제로서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도 은사주의의 전체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많다. 하지만 내가 친구로 삼은 이들과는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연합을 나누고 있다. 나의 비전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분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서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 그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제 자신의 비전과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사역의 실패에도 하나님을 얻으면 승리입니다. 사역의 승리에도 하나님을 잃으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사역의 결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되었고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를 떠나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가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우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우수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세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적들을 미리 멸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우와의 언약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쟁이 여우와께 속해 있음을 잊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여우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그리고 큰 세상의 적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경험을 더 많이 하고 훈련을 쌓는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미리 전쟁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만 생기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승리하면 외부 전쟁은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서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와 평양에서 모세가 선포한 이 언양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와 누나에게 야단치시면서 하소연처럼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해봐봐 그럼 엄마, 아빠는 밤잠 못 자고 밥 안 먹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배고픈 일도 모르고 죽도록 일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네 엄마, 아빠가 너네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싸우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할 힘이 있겠니 없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여호와의 언약전쟁 원리와 동일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마음만 알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6절, 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안타까워하고 왜 안됩니까 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은밀한 자리에서만 먼저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내 삶을 그 말씀이 이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순종과 겸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가 평생을 애써왔던 이 비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과 그 순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선 내가 아버지 주여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조차도 내 원칙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정부이고 결론이고 비전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 주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집사에서의 자유함으로 오직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 형제를 사랑하고 나와 좀 다른 사람도 그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내 비전과 내 신학과 내 아버지 옳다고 여기는 모든 의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옵소서 우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 목상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아버지라며 나와 함께 아버지 주여 나의 대적들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대신 싸워서 승리하시고 멸하시게 한다고 약속하여 싸우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라며 주님 내가 모든 걸 책임지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아버지 나며 오직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내면의 주님과 주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주님과 아버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묵상하며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먼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은밀한 자리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우리가 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준비 싸우니 주 아버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주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맺혀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동의에서 먼저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